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내년 상반기부터 원가 부담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폭등했던 석탄가격은 3월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구요. 유가도 올해 6월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석탄가격은 한국전력원가에 3-4개월 후행에서 반영되고 있구요. 유가는 전력구매가격 S&P를 통해서 한국전력원가에 5-7개월 후행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은 올해 하반기를 피크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의 실적은 전적으로 외부 비용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남은 주요 비용 지표인 LNG 가격의 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재고 감수에 따른 재고 확충으로 가스 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인데요. 물가 상승 부담을 극복하는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때 중장기 영업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기요금은 올해 연간 누적으로 총 19.3원에서 28.5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평균 전력 판매 단가 108.1원 대비 17.9에서 26.4% 수준입니다. 한국 전력의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 연말에 발표될 전기요금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28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누적 반영과 내년 추가 인상으로 영업적자폭은 4조 9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전력의 신용등급은 AA인데요. 정부가 보증하는 공사체 특성이 반영된 결과 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모든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면 국채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결국 지원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전력은 최근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주가로 2만8천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3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만6천원을 1차 목표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 전력의 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승수였습니다.